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 이야기에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뭐 일부겠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마 나라를 떠나는 사례들이 제법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아마 보도한 것을 요약정리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를 좀 찾기가 힘드네요. 뭐 여기서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은 일본이 에나가치가 여러분 추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봉급이 안 오르니까 봉급이 안 오르니까 그냥 해외로 나가서 이런 잡을 구하는 여러분 에나가치가 추락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겠죠. 나라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고 경상수지 이런 거가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오는 것이 인플레이션하고 화폐가치의 추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은 항상 고마운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일본은 항상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는 거죠.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조언도 주지만 산업성장 시기에도 얼마나 일본으로부터 덕을 받습니까 일본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 없이 그런 걸 보면 지금도 한일관계를 가지고 이렇궁 저렇궁 하는 사람을 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면서 피의의식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피곤하죠. 그래도 집사람이 좀 밝고 맑은 성향을 가져서 다행인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집사람이 아주 피의의식이 강하거나 자격지심이 강하면 그걸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피의의식이 여러분 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이제 피의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일본의 피의의식을 가져가지고 이렇궁 저렇궁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인간으로서 이런 글레이드가 낮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A 보시기 바랍니다. A 보시게 되면 연봉이 안 오르는 겁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연봉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조합이 만들어져야 여러분들 수요 공급에 따라가지고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수요가 많아지니까 봉급이 올라가는 거죠. 짠 연봉에 질린 일본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가는데 딱 두 단어 애나같이 하랏 저 연봉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조용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가 여러분들 다 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젊은 시절을 고성장 사회를 경험했고 그것도 그렇게 길치간에 아니죠. 한국이 가장 좋았던 시기는 2010년 이전까지 외환위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가 참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다시피 해외유학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일본이 여러분들의 애나가치가 추락하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해외 영주권을 받은 일본인 추세입니다. 꽤 많거든 이게요. 98년에 27만에서 2022년도에 55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는 일본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의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런데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일본 내에 저임금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애나가치가 떨어지면서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해외에서 일하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커져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본을 떠난 조용한 파업에 돌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마 보도를 안 갔는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외 영주권자가 55만 7천 명 그리고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북미 49% 서유럽 16%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오시아니가 14% 임금과 근무 환경 측면에서 북미와 서유럽이 일본보다 매력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쓰는데 제가 딱 주목한 건 두 단어입니다. 애나가치의 하락 낮은 임금 역동적으로 국가가 성장을 하게 되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 저희들은 젊은 날 경험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러나 나라가 정체가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깔아앉는 거죠. 봉급이 안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젊은 분이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2년 동안 일했지만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안 오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보면서 이제 이 홍콩 사례 홍콩은 이제 근래에 들어가 2018년부터 2018년부터 이제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가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국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노동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이런 기사가 났네요. 홍콩을 탈출한 사람들 여기 또 보니까 며칠 전에 이게 언제 기사입니까 2022년에 8월 25일 날 호주로 가는 투자인민 호주는 아마 170만 불 정도 받는 모양이냐 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가기로 결정했다. 템시네요. 템시 투자인민 오스트리아를 가기로 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떠나기로 결정한 결정은 2019년에 일어났다. 그게 이제 아마 민주화 시위 이런 거겠죠. 어쨌든 젊은 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이렇게 관심 있게 이걸 보게 되면 요즘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나라 탐방하는 기사들이 방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카자케스탄 뭐 이런데 아르바제안 공화국 이런데도 뭐죠 부모들이 무리를 해가지고 국제학교를 보내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영상을 보니까 자기 외국인 유튜브가 방문했는데 자기 집에 이런 과수원을 소개할 때 부모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데 한 그 학생이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 5, 6학년까지 안 됐겠네요. 3, 4학년인데 아주 유창해 아르바제안 공화국인가 바이칼호에 있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유튜버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과수원을 소개하려고 영어가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입는 옷 가운데 슈프림이란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슈프림이란 브랜드도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에 인수됐지만 쿠바계 인민이 만든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분의 이름들 그런 자전적 인터뷰를 보더라도 아버지가 일찍부터 영어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쿠바가 공산화됐을 때 미국으로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몇 번 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인텔의 앤드류 글로브도 한가리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결국은 영어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나라를 떠나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것은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어려워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어려워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는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니까 체제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뭐 이 체제 자체가 변하게 되면 삶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일본에 보면 에나가치 하락 성장률 저하 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떠나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국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동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성장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기 정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선거를 장악하고 연구집권을 꾀하고 하면 그러면 나라가 가라앉는 거죠. 그건 우리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레바논은 이러면 그 건실한 기독교인들이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자 지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과자에 여러분들 일상을 찍은 그런 걸 보게 되면 조금 국제화가 덜 된 도시지만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특정 정치 집단이 테러 집단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해 제도권에 진입해 가지고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니까 결국 국민들 전쟁으로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이 페르키나님 말씀처럼 어쩌면 일본을 그렇게 따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차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들 때 그런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준 봉제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봉제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여러분들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가전사업 그다음에 반도체 사업을 다 일본을 쫓아왔지 않습니까 일본은 참 반면 교사로서 너무나 훌륭한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를 잘 보면 우리가 더욱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그냥 파괴시키지 못해 가지고 다 자기 문제고 자식들 문제인데 그렇게 안달복달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진 게 총선이 남았으니까 그게 참 골치가 아픈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